안녕하세요. 영어과 신입 강사 이미영입니다. 저는 중상 응용업법 문제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중상 70점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문은 미셸이라는 여자가 휴양지에서 즐기고 있는데 이제 상어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래였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첫 번째로 보시면 투어택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저는 체크 포인트를 문장 전체를 보시면 미셸이 예전에 상어가 스위머를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지각 동사가 쓰이고 목적어가 쓰이고 목적 보호가 나오면 김지영 선생님 목적 보호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죠?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진행되는 형태를 더 생동감 있게 보여주려면 ing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잡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을 보시면 맨 앞에 비해 대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문장이 길어서 오히려 이걸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대요. 당신이 어떤 사람한테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본동사가 이즈 앞까지인데 대시 쓰였습니다. 대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접속사로 쓰이거나 관계대명사로 쓰입니다. 그런데 접속사로 쓰일 경우에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관계대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뒤를 보시면 포인트 아웃의 목적어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왔는데 관계대명사로 쓰이면 앞에 선행사가 지금 빠져있죠. 그래서 이 달이 지금 대시 주어로 쓰이는 것이 주어 절을 이끄는 대시 맞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첫 번째 that because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거 잠깐 해석해보면 Jason, you are always behind on your work. 그래서 너는 항상 일에 늦어. 너는 항상 그것을 나중에 한다고, 내일 한다고 말하지 않니? 그래서 너는 매일 그렇게 급하고 일에 늦는 거야. 라고 했는데 자, that's because가 쓰였습니다. 이와 비교해볼 게 that's why인데요. 박윤 선생님, that's because 하면 보통 뭐가 나오죠? 원인과 결과 중에 원인이 나오죠. 그리고 that's why 다음엔 결과가 나오는데 문맥상 어떤 것을 쓰는 게 더 적절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ou could enjoy playing games with a peace of mind today if everything was done. 네가 모든 것이 끝났다면 네가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는 가정법이라 생각해서 가정법으로 풀려고 했는데 이게 가정법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미래를 가정하는 가정문인지를 최근 포인트로 잡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을 잡고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C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샬크 다음에 to attack이 아니라 원형 보장사인 attack이 답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that이 이끄는 문장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로 that이 쓰였다고 하기에는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what이 쓰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이슨이 꿈을 대고 그리고 그 결과 항상 압박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앞 문장과 뒷 문장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that's why 이가 쓰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가정법이기 때문에 워즈 대신에 가정법에서는 워즈가 아니라 월로 쓰이죠. 그래서 월로 고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